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키워드로 보는 불교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오늘부터는 당분간 상월결사 인도술래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월결사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인도술래 현장 연결해서 매주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현지에 가 있는 저희 bbs불교방송 보도국의 박준상 기자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준상입니다. 네 전화로라도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아가씨 인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2월 9일 조계사에서 고불식 거행하고 인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입질식 봉행됐는데요. 초전범륜지 노계원에서 있었던 입질식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상월결사 인도불내 본격적인 개장점이 초전범륜지 따뜻하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 약 11일 날 입질식이 공행됐는데요. 순래단과 외우대 등 5개 명에 관해서 여법하게 공행을 됐습니다. 성당 부처님이 탈법으로 제자가 된 5기부들로 하여금 전법의 길로 떠나라고 명했던 그 자리에서 21세기 전도 선언이 낭독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인간의 인입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는 말을 끝으로 순래단은 따라나트를 떠나 본격적인 대장점에 놀랐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 순례에 동참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응원하러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하셨던 분들의 신심과 열의가 얼마나 뜨거우셨을까. 저도 물론 저희 bbs tv를 통해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느껴지던데요.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순례 전체 일정에는 순례단 108명이 참여하는데 이 입성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순례단에 응원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잇대지기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3장이 있었는데 눈치를 불키는 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신심이 우러나오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1950년과 함께 부천민 성질을 순례하는 만일결서를 대항한 정토의 주소서 법론 승인도 이 싸라나트에서 인도 순례 원망 해양을 발언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후대중이 다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계원을 떠나서 43일간 약 1200km에 가까운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은 순례 초기입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 21일 부천의 성도 뒤인 부라가에 도착을 하고요. 22일엔 라보드 베타관에서 주도 버티를 공행합니다. 우리 역시 bbs에서 생존계를 준비 중이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엔 왕사성 그리고 3월 초엔 원숭이가 꿀공량을 올린 바이삠리 그리고 열반기 코스나카드를 순례하고요. 3월 중순 부천인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0일 마지막 해양지 시라바스티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노계원에서 출발한 걷기 순례 일정이 지금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네, 상대는 사모나트가 위치한 UP주를 따라서 VR을 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26km를 걸어서 크리켓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지금 추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한 박한 추별길을 걸어왔는데 오늘은 도심과 매우 근접한 곳으로 내령과 경적 소리를 뚫고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간 텐트는 25km씩 걸어서 경고지 부자자로 20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25km 이상 걷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여정인데 현지 상황이라든지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순례 초기라는 게 있는데 현재 골가리라고 하죠. 음식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발에 서서 이제 물질이 잡혀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밤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무더운데 숙도가 낮아서 굉장히 나무계나라를 있으면 시원해서 그나마 버릴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 역시 원력과 심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108명의 순례단이 합장하고 부처님의 성지를 걷는 모습. 특히 한국에서 모셔간 부처님 저만 법회가 있었고요. 그 저만한 부처님을 모시고 걷고 있잖아요. 그 모습만으로도 정말 신심이 차오르고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현지에서의 반응이랄까요? 또 우리 걷기 순례 함께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에는 일단 인도에는 불교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요. 0,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을 걷고 마을을 지낼 때마다 항상 동네 곳곳에서 불자들이 나와서 꽃비를 뿌리고 꽃목걸이를 걸어주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자는 덥지만 그래도 한국의 불자들을 보고 그래서 심심을 내는 모습에 참 마음이 감동을 저도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 순례를 하는 분들도 모두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원력을 가지고 걷는 만큼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준상 기자 하루하루 무탈하게 순례에 동참해서 이렇게 생생한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변인 맡고 계시는 종호 스님도 곁에 계시다고요. 잠깐 말씀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종호입니다. 네, 스님. 108순례단 이끄시는 스님들의 각오와 원력이 참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2007년에 31대에서 우리 전체 순례단을 이끌어 계시는 해수 자성근수님으로부터 인도 불교가 사라졌다. 생민들이 없어졌고 신동인들이 공개시다보니까 결국 인도 불교가 사라지고 유족으로만 남아있고 유족도 복원도 되지 않고 있다. 한국 불교도 앞으로 20여 년 이내에 이런 모양으로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말 알고 있었지만 너무 충격적으로 들리는 그런 본문을 듣고 모든 순례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례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과제는 사실 이 순례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전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순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례단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뢰를 하면서 내적으로는 정기를 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발언하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로 확차 있습니다. 네. 108순례단 외에도 이렇게 현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가서 응원하고 외우하시는 그런 대중들도 많으시다고요.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우바제우바에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과 보사님들 각각 6분씩 해서 지금 12분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입대신 사람이 사르마 때 한국에 트렌드과 부자들이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측 부호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외치시는데 오 가슴이 정말 이제 이제 거기 입대신으로 들어가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아 응원 이런 거구나. 마음을 더 극복하게 하고 동진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1월까지 응원해 주신 우리 부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부처님의 성지를 한 군데 한 군데 직접 걸어서 또 방문하시고 친견하시게 될 텐데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심과 원력이 샘솟는 시간이 될 테고요. 무엇보다 우리 불교의 미래에도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리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님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여기 지금 순례하고 있는 스님들하고 사적으로 잠깐씩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순례단이 계시는 자선생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스님들이 정말 아주 가슴 깊게 다시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지만 새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돌아가는 한국 불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 번 더 깊게 새기고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그 걸음걸음에 불교를 생각하고 그리고 중앙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몇몇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하여튼 이번 신뢰를 원만히 회양을 잘하고 한국 불교가 중앙을 통해서 한국 불교가 중앙을 하고 중앙을 통해서 이 국가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의 교교가 큰 역할을 해서 세계의 평화에 견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해볼 마음바짐을 새록새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멀리서나마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우리 불장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는 거 잘 아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정말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